어명이 그랬잖아 아버지께 말씀드렸다고 죽어도 말씀을 못 드리겠으면 나한테 솔직히 말을 했어야지 당신 사람이 아니야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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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병헌이 이렇게 먹고 노는 의사한테도 돈을 주나 잘생겼으면 먹고 놀아도 괜찮아 구재희 너 진짜 삽질인 거 아니? 이식 받으세요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내가 버는지 모를 때 그냥 얼굴만 보려는 거예요